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여러분! 오늘은 새콤달콤한 새콤달콤한 맛이에요. 새콤달콤한 맛이에요. 새콤달콤한 맛이에요. 새콤달콤하고 després, 조금맛이에요. 오징어 중간에 오븐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또 많은 이걸로 먹으면 더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오이의 아이스크림 참고로도 맛있게 먹어요 저의 숨이 있어요 또는 마케이소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요 이건 마케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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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네요 엄청 쫄깃쫄깃해요 아삭아삭 젤리 해산물 호로록 초콜릿 순두부 바삭바삭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바삭바삭 비빔밥 배콤달콤 마카롱 팽이버섯 바삭바삭 닭다리 맛있다. 여러분이 영상에서 영상 좀 보세요 ㅎㅎ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